신고자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B씨로부터 반려견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실제 A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종량제 봉투에 넣은 사진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놀란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반려견의 생사와 유기장소 등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.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당일 오후 8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가에 종량제 봉투를 버렸다가 10분 뒤 다시 돌아와서 봉투를 들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